에이사이트로 전진을 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들어왔어요 자 이거 제시베시의 첫 우클릭 중이에요 아~~ 이러면 아니 제시베시 둘! 자 일단 다 행상 빼고 까지도 잘 쏘긴 했어요 확실히 라콘도 잘 쏘긴 했는데 와~~ 저지에요 근데 이거 저지? 와~~ 망상 백업 준비하고 있는 복구 잘 들어올 때 쓰자마자 카운터로 와~~ 깔끔해요 복구까지 잡혔어요 그래도 손에 없이 잡고 잡아내고 있긴 해요 높아지긴 했는데요 아~~ 이거 잡힌 게 좀 아쉽겠네요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위트는 총기 한 자로 살리는 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중갑이 살렸고 이러면은 손에 하나 없이 잘 진 건 아니지만 그냥 배찌먼치킨 대기중이에요 배찌먼치킨 아~~ 지진강타까지 활용해줍니다 피스코 위험해요 오히려 강제성을 띄운 건데 띄었어요 어 그래도 부활해줄만 하죠 디스펜서를 살려야되고 제시베시 어 근데 이게 뭐 치킨이 슈퍼플레이 스태플레이 배찌가 지키고 있구요 이야 이게 사고가 나나요? 먼치킨이 제대로 한 건 해줬습니다 2대2 만들어냅니다 스태프 점픽을 한번 확인할 때가 됐는데 시간상 왔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것도 아아아아아 자 망상 빼고 이야 와아 무빙샤워 아아아아아아 시간없다 피해망상이 단 한번도 필요없던 상황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상황인데 적재적소에 들어갔습니다 와아 디스펜서 기가막힌 타이밍에 망상 죽이죠 아 못들어와요 시간 억제에요 이거는 야 같이 올라와요 같이 헬멧 커플 헬멧 썼어요 이야아 볶음 여진도 피했구요 볶음 아 이번엔 아대가 좋았습니다 아 샷좋아요 이건 진짜 샷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성도가 아니 그니까 팀적인 분위기가 아닌 개개인의 샷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하나 줄였구요 들어와요 연막 안으로 근데 이거 억강에서 볶음이 유리해요 아아 칼 타이밍 사이버 감옥이구요 아 페인트탄으로 또 아 디스펜서 치구요 아 못들어겠어요 페인트탄으로 다 되겠죠 다 되겠죠 들어왔어요 이거 이겨줘야되요 네스가 승리 사운드 들었어요 사운드 들었어요 와아 이거는 이미 월 반헤드 맞는 순간부터 볶음이 유리한 사운드였고 볶음이 와 완전히 있었는데 헤드 맞췄어요 설마 와아 와아 아 아 이게 오퍼레터 뺏으러 가는 건데 망산 망산 또 시간 끌리죠 이러면 아 아 그 아래쪽인데 봤거든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스 자 지진 강타 시야 봐줬어요 일부로 아 그래도 사냥꾼의 분도로 과일 공격 아 오 소리 다 들렸구요 스파이크 아 너 스파이크 ещё있는데 어떻게 할꺼니 안싸워줍니다 그쵸 아 멍 reci키 이제 들어오는데 일단 삼정이 찍히긴 했지만 어 슈 스파이크 뭐 암 아 보꽃 아 찾아가는 서비스 뭐예요 이거 보꽃 짤리죠 이건? 이것도 기다리는 게 2선 라인이 혹시 있을까 봐 그래도 드레이드 해줬어요 페인트탄 던져주면서 아 이구야 연막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짧은 길 교전을 유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와 김시크릿 위치가 잡았고요 피스커 연막 위치 너무 좋아요 지금 복금 자 피스커가 해줄 수 있나요? 같이 나가올! 아 잡혔습니다 아 이게 총기가 스펙터여서 다행히도 잡아냈고 아 이거 터졌는데요 게임? 터졌어요 이거 진짜 총기도 다 줄 수 있고요 이러고 데스가 위쪽에서 해분에서 바라보곤 있지만 상대방이 아예 각을 안 주는 상황이어서 연막으로 또 가렸어요 이거 심지어 봤어요 봤어요 피해망상 피해망상 빼고 아 칼같이 들어오는데요? 아 이거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요 아 이러면은 2마저도 불안해요 사실 아 그럼 총기 가져오고 나서 해체해야죠 그래도 노림수가 좀 통했습니다 크레이지 라쿠 아 그리고 칼 들었어요? 신경울도 그리고 팬텀이어서 가능한 런앤건 마지막 플레이어 아 위치가 안풀려요 지금 먼치킨도 어어 이야 자 먼치킨 하나만 잡았어요 떨어질 때 위치 아 지켰어요 아 이러면은 아 오오 네 자 아 마무리 자 결국 1세트 13 대 5로 마무리 됐습니다 잃긴 했고요 A숏에서 둘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순풍 아 성공도 안 맞았어요 오 근데 먼치킨의 승리 자 비스커가 언더에븐 아 비스커 각 잘 벌렸어요 이번엔 자 언더에븐 쪽에 미리 자리잡고 위치를 데려갔습니다 그냥 샷으로 이긴거지 스킬의 짜임새라던지 시간 버는거는 시크릿이 좋긴 해요 지금 와 자 이제 백업 와죽은 있는데 좀 늦긴 늦었어요 그래도 제시 제시베시 트위치 어 그치 아니 프렌즈 강도야 아니 너무 많이 죽어요 써야돼 성운 자 지금 아아아아아아 난리났어 디스 이즈 벗굼 총이 안주겠다라봐요 와 진짜 이거 별거 아닌거같애도요 디스펜서가 봉쇄가요 이러면 와요 아니 네스에 아 아 네스도 이제 빨리 채우긴 하는데 이게 봉쇄가 너무 빨리 찼던데요 아 연막 미스 연막 미스 어 긁혔어요 긁혔어요 자 이러면 봉쇄가 가능하죠 이러면 써야돼요 예 진짜 써야돼요 한쪽 밀어야 돼요 결단 내려야돼요 자 네스가 먼저 지진강타 오우 다행이다 아아 칼 바꿔들어가지고 디스펜서가 좀만 더 앞에 붙었으면 지진강타 안맞은 위치였는데 몸을 숨기곤 있습니다 덥스텝 안빠져요 덥스텝 안빠져요 비치 들었어요 이거 사운드 제시베시 와 제시베시 아니 에임 반속 진짜 빨랐어요 아이고 덥스텝을 잡긴 했지만 혼자 남았습니다 자 네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진강타가 있어요 제시베시가 또 잡아냅니다 제시베시 에이스 아 근데 디스펜서가 사료구나문도 쓰면서 들어갈거같은냐 자 지진강타로 밀어냅니다 사냥구나문도 이거 사냥구나문도 아 아 제시베시 떨려요 이거 시간없어요 이제 이러면 다 찍혔어요 중력의 셈에 시간이 또 몰리고 있고 복금 위치 너무 좋아요 복금 아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 위치 보세요 궁 있는거 체크해야 돼 아니 안돼요 B 안돼요 자 나노솜 터졌고 위치 알고 있거든요 메드상 아니 차고 알람보도 안 되는데 B 메인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 그레이드가 됐을 뿐이고 오 같은 전략이네요 이거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문제예요 차고 들여놓고 먼치킨 A쪽 판다 한 번 더 같은 전략인데 어 그래도 사고 내고 있어요 지금 비스코 과감하게 하려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아 아 복금 아 그래도 1대1 만들었어요 이거 해줘야죠 자 제시베시 체력 82 좀 아쉽게 됐고 오프는 어떻게 가져옵니다 오프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여섯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옵니다 6대2 자 봉쇄요 저거 여진 빠진거 아 여진이 빠져가지고 이게 아 이게 왜 화면을 문화해서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진이 빠진 콜과 동시에 지금 봉쇄를 누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팀 스킬은 라콘의 스킬이 뭐가 빠지는지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민 메인 도착 이민 메인 도착 아 메인 쪽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잡혔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아 잡았어요 근데 이거 양각이 아니었어요 포탑 아 뜯었어요 아 쫓아가요 와 이거 잡아냈어요 근데 이거 못 잡았으면 2킬이었어요 와 덥셈 2킬 자 봉쇄 오 그래도 너무 격.. 너무 격정적이었는데 이거는 자 제시비씨가 약간 근데 봉쇄에는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와 이런 식으로 사실 여진을 남겨놨어야 되는 이유 브릿지 유모의 차이 아 아 게임 쉽게 하네요 하지만 아 못 막아요 못 막아 이거 스킬이 연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때 뭐 같이 들어와서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균열과 그리고 아 아 이러면 쉬는 거 알죠 아 복음을 잡죠 이러면 자 이건 가겠는데요 버텼어요 어 이거 설치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오 잡고 왔어요 복음의 판단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발은 버티고 두 발째까지 하나는 잡겠다 와 아니 복음이 미쳤는데요 침착함이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터지고요 머리 머리 아 먼저 잡혔어요 이거 마저도 근데 이거 내가 잡힌 것도 억울한데요 사실 아 이게 쇼트인데 자 복음 위험해요 이게 쇼트인데 아 이게 위치가 자 이 형만 먹어주고 있고 야 스킬 나오는 타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갇혔습니다 몰아 넣으려다가 와 아 아니 다 보자마자 아 난 좋은 라운드였다 와 아 뱃날이에요 이건 개항이죠 이거는 와 대박 잘 쏘네요 화살 열 받네요 아 저 언제까지 떨어지나요 저거 아이고 아니 화살 열 받아요 와 이거 준비하고 보세요 아니 아 아 아 아 저는 그 슬로우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다른 데 흔들었다가 메인 작업 끝내고 내 제트의 속도와 동일하게 들어가겠단데 아 메두사가 하나 줄이긴 했는데 떨어지다가 오 오 아 그래도 이건 됐죠 볶음만 남아있습니다 오 이건 이겨야죠 모를것 같은데 이거 근데 네스는 15 볶음이라서 볶음이라서 볶음? 볶음! 13 대 2로 승리를 거두는 팀 시크릿